KMI 한국의학연구소 노화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밀도 저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노화는 골다공증의 가장 주된 원인인데요. 일반적으로 뼈가 가장 단단한, 즉 최대 골량에 도달하는 시기는 30대입니다. 그 이후부터 남성은 골밀도가 서서히 떨어지는 편이고, 여성은 폐경기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줄어들고 뼈의 질이 부실해진 상태에서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다공증이 진행된 채로 외상사고를 겪고 나면 정상인보다 빈번하게 골절이 일어나거나 자세가 구부정해지는 등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생깁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은 예방과 꾸준한 검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건강식품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마가목입니다. 마가목은 우리나라에서 조경수로 많이 활용하지만, 한방에서는 약재로 활용하는 유익한 건강식품입니다. 마가목은 관절염과 골다공증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요. 오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는 마가목 효능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효초TV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들 때 힘이 됩니다. 먼저 마가목 50g을 깨끗하게 씻어 준비합니다. 풀 중에서는 산삼이 제일이지만, 나무 중에서는 마가목이 으뜸가는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목은 식용, 약용, 관상용으로 재배되고, 껍질이나 나무, 열매까지 다양한 효능을 가진 나무입니다. 마가목은 껍질과 열매를 모두 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마가목 열매는 맛은 달고 쓰며 평안 성질을 가지고 있고, 줄기와 껍질은 맛은 쓰고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목의 껍질은 뿌리나 잔가지에 비해 두께가 얇아 오래 끓이지 않더라도 유효성분이 충분히 잘 우러남으로 마가목 효능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가목을 이용한 식품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가목에는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카테킨, 카로틴, 아미노산 등의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마가목에 함유된 라이코펜 성분은 골다공증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파골세포는 낡은 뼈 조직을 분해하여 뼈의 밀도를 떨어뜨리는 세포인데요. 마가목에 풍부한 라이코펜 성분은 이 파골세포의 작용을 억제하여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마가목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들도 골 밀도를 증가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목을 섭취하는 것은 골다공증 진행을 늦추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가목 껍질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배탈이나 구토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혈과 어지럼증이 있는 사람은 마가목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가목만 먹어도 좋지만 마가목과 같이 섭취하면 골다공증에 더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음식은 가지입니다. 가지는 꼭지에도 비타민과 칼슘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가지 50g을 깨끗하게 씻어 잘게 잘라 꼭지와 함께 준비합니다. 가지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랙푸드 중 하나로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식품입니다. 가지가 보랏빛을 띠는 이유는 바로 안토시아닌 속 색소 때문인데요. 안토시아닌은 세포를 손상하는 활성산소와 노폐물을 배출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은 단순히 세포의 염증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인대와 관절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지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인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뼈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천연페놀 화합물도 함유하고 있는데요. 가지의 풍부한 페놀 화합물이 뼈의 광물밀도를 높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목과 가지를 같이 먹는 것은 뼈의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가목과 같이 먹으면 뼈 건강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꿀입니다. 꿀은 어디에나 넣어 먹기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에 달콤한 맛을 더하는 꿀에는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꿀에는 양질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비롯한 아미노산과 효소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꿀에 풍부한 칼슘, 마그네슘 성분은 뼈 조직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꿀에 함유된 포타슘, 아미노산 성분 등도 꼴밀도 개발 및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꿀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은 고령자의 뼈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꿀은 칼슘 흡수율을 높여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미국 퍼듀 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한 그룹에게는 칼슘만 공급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칼슘과 함께 꿀을 공급했습니다. 그 결과 꿀이 공급된 쥐의 칼슘 흡수량이 대조군에 비해 30%가량 증가한 사실이 관찰됐습니다. 따라서 마가목과 꿀을 같이 먹는 것은 건강한 뼈 유지를 위해 큰 도움이 됩니다.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마가목 차 만들기 알려드립니다. 재료는 마가목 50g, 가지 50g, 대추 2개, 꿀, 물 1.5리터를 준비합니다. 냄비에 물 1.5리터와 마가목, 가지, 대추를 넣고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체에 걸러서 마가목 차를 완성합니다. 완성된 마가목 차는 병에 담아 냉장 복원합니다. 마가목 차 마시는 법은 7일 동안 1컵, 150ml씩 공복에 마십니다. 음용 시에 따뜻하게 데워 꿀 1스푼을 넣어 마십니다. 2일 동안 몸에 쉬는 시간을 주고 다시 7일 동안 마십니다.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이 과정을 반복해서 먹거나 2일에서 3일에 한 번씩 먹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tous 그럼pannt lls 롬 엉 엉 아멘